어? 어머니 저 미리네 소리죠? 네? 엄마? 아니 내 강아지 왜 이 일이야? 어? 뭔 일이야? 왜 그냐? 왜 울어? 아줌마님 할아버지 엄마가 울어요 계속 울어요 어? 어? 영희야! 너 왜 이래? 어? 야 영희야! 영희야! 어? 무슨 일이야? 어? 왜 그래? 할미 좀 봐 아이 왜 이러는겨 붙었어요 저 붙었대요 할머니 예? 너 면접본대서 너 합격했대? 연락 받은 거야? 네 아휴 아버지 이거 꿈 아니죠? 생시죠? 아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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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아휴 야 야 생시마저 우리 형 작아다 우리 형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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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말로 신통방통하네 우리 강아지 아휴 아휴 야 이렇게 아 경사인데 왜 울어? 웃어야지 아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